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방송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과금 관련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언디셈버에 나와있는 전체적인 과금 상품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했구요 오늘 금액별로 단계별로 한번 정리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과금 루트로 알려드릴텐데 과금이라는게 아무래도 조금 예민한 부분이니까 먼저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금이라는 건 당연히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요거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서 하시는 거구요 과금은 게임에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과금으로 시간을 살 것인가 요거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논쟁은 이 영상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금을 아무리 하셔도 저한테는 이득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총 비용 13,200원짜리 과금 루트입니다 이 과금을 하는 목표는 바로 이 펫 때문입니다 펫을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과금 상품에 들어가셔서 이쪽 편의 상품 쪽으로 가시면 여기 펫 기능이 있습니다 28일 한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 펫을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게 게임 내에서 플레이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펫은 제가 봤을 때 가장 1순위로 만약에 과금을 하신다면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펫의 가장 큰 기능은 떨어져 있는 아이템을 주워서 먹어주는 기능이 하나 있구요 그리고 사냥 중에 내가 주었던 아이템을 분해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마을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펫을 처음에 구매하시면 좋은데 보시면 여기 다이아 480개로 펫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다이아를 직접 구매해 버리시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맨 처음에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판의 선물이라는 1,200원짜리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는 구매를 해서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자료화면으로 찍어놓은 것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마 되어 있으실 겁니다 맨 처음에 구매를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이 1,200원짜리 판의 선물을 맨 처음에 구매해 주시면 되는데 이 1,200원짜리 판의 선물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아가 들어있습니다 다이아가 어느 정도 들어있냐면 1,200원짜리 다이아를 구매한 만큼의 다이아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원짜리 다이아를 사시는 것보다 그냥 이 판의 선물을 사시면 다이아는 똑같이 들어오고 추가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4링크 보조 스킬 룬 선택 상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4링크 여러 가지 룬들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0원에 4링크 스킬 룬이랑 아까 보셨던 다이아까지 얻을 수 있는 구성이다 보니까 이거는 큰 비용이 아니니까 바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매하시면 좋은 거는 코로코의 전투지원 패키지 상자입니다 이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코로코의 전투지원 패키지 상자 저는 하나 구매를 했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똑같이 다이아랑 기타 전투지원 패키지라고 해서 주문서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다이아가 12,000원어치만큼 들어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455개가 들어있는데 그냥 12,000원어치를 사면 원래 다이아가 455개가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걸 하나 구매해 주시면 다이아도 얻고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가져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딱 구매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가 499개가 모이고요 이렇게 모인 다이아를 가지고 이 펫을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펫 하나를 사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 약 13,200원 되고요 펫을 얻은 거에다 추가로 4링크 스킬룸과 짜잔한 다이아 조금 남았죠? 그 정도까지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13,200원 과금 루트로는 제가 봐서는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고요 여기까지 구매하시고 조금 더 돈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총비용 55,000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 앞에 거에서 계속 플러스 되는 내용이에요 이때 목표는 뭐냐면 우리는 에센스 창고를 사는 겁니다 이 에센스 창고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센스 창고는 이 창고를 열어보시면 원래 있는 이 창고 옆에 이렇게 에센스 창고라고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장비 관련 에센스나 아니면 눈 관련 에센스를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사냥을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그냥 에센스를 누르면 이렇게 에센스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고요 나머지 상품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센스 창고가 있으면 장점은 에센스를 보관하는 이런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에센스 창고가 있으시면 에센스를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장비 인첸트나 아니면 이렇게 룬 인첸트를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에센스 창고가 없으시다면 나한테 필요한 이런 인첸트 재료는 직접 가져와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저 에센스 창고는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우선시 돼야 여러 가지 게임이 좀 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로 넣었습니다 에센스 창고도 다이아 1400개인데 이걸 그냥 사시면 조금 비효율적이고요 이거를 포로코의 희귀 에센스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저는 이미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로모션 쪽에 가시면 55,000원짜리 희귀 에센스 패키지 상자가 있는데 이 안에는 아까랑 똑같이 55,000원어치 다이아는 이미 들어있고요 거기에다가 희귀 에센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구매해 주시면 다이아로 구매하고 이런 에센스까지 덤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구매하신다면 다이아가 2,120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이아 1,400개를 사용하시면 약 700개 정도가 남죠 남는 다이아는 가방 확장하는 데 사용하시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방 확장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가방이 70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5칸씩 늘리는데 100 다이아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걸 누르시면 가방이 5칸씩 늘어나는 거를 본인이 원하는 만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가방이 넓어야 사냥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걸 늘려주는 게 제가 봐서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최대 16번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한번 테스트로 해보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남는 다이아는 여기에 투자해 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과금을 했는데도 나는 조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늘렸던 가방의 칸이나 아니면 창고의 칸을 좀 더 넓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인 칸만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는 꼭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거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냥 구매를 했어요 가방을 늘리는 것과 창고를 늘리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방을 늘리는 부분은 아쉽게도 계정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있는 첫째 딸 캐릭으로 가방을 늘려 놓은 것들이 둘째 딸로 들어가면 가방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캐릭터 간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계정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캐릭터에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창고 같은 경우에는 늘리는 것을 모든 캐릭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건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것도 그냥 다이아를 직접 구매하지 마시고 여기 호로코의 마법 에센스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서 보시면 호로코의 마법 에센스 패키지 안에 들어가시면 다이아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다이아 금액이 31,000원 만큼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에센스들을 서비스로 가져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구매하신 이후에 여기 나와져 있는 1180 다이아를 가지고 원하는 만큼 가방이나 보관함을 확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주의사항 제가 적어드렸죠 이 사항에 따라서 본인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생각보다 게임이 꽤 편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해주시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은 사실상 이제 좀 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과금에 꺼리낌이 없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건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쪽에 있는 이 마크를 클릭하시면 룬 헌터 패스와 액트 달성 패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룬 헌터 패스의 의미는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 오링크 룬을 만들어주는 에센스를 확정으로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미션을 깨야 되는 건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깨는 데는 지금 시작하면 그닥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단계적으로 깨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 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룬 헌터 패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과금을 하실 거면 나중에 루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실 겁니다 루비는 보통은 경매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루비가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거 구매하시면 1200 루비를 제공을 해주고요 1200 루비는 실제로 금액상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루비는 다이아와 1대1로 교환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다이아가 금액상으로 따졌을 때는 약 26원 정도였었나요 이거 엑셀표를 잠깐 보면 하나당 약 26원 정도의 가격이 되기 때문에 1대1 루비 교환인데 아까 보셨던 이 정도의 루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한번 선택사항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나머지 전투지원 패키지들을 쭉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얘기지만 여기 있는 다이아가 들어져 있는 이런 패키지들은 실제로 이 금액만큼의 다이아가 이미 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이아를 나중에 별도로 사시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입니다 다만 계정 구매 제한이 있으니까 이 제한만큼 쭉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고도 더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링크룬 관련 이런 패키지를 사시면 됩니다 처음에 가장 좋은 것은 월간 희귀 상승 꾸러미입니다 이쪽에 오시면 월간 희귀 상승 꾸러미라고 해서 이거는 희귀룬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희귀룬을 만들 수 있는 에센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룬들을 희귀까지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3500 루비를 주고도 사서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스킬룬이고 이거는 장비 관련입니다 이건 장비 관련이기 때문에 이 희귀와 이 희귀는 다른 거라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짜잘짜잘한 거니까 이건 추천드릴 만한 정도는 아니고 이건 그냥 실제로 진행하셔도 어느 정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제대로 돈을 더 투자하겠다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있는 게 여기 있는 희귀 링크 룬을 얻을 수 있는 패키지와 희귀 스킬 룬을 얻을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희귀룬을 만들 수 있는 에센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구매해서 사용해 주시면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룬들을 희귀룬까지 쉽게 올리고 또 레벨업까지 시킬 수 있는 재료를 모두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권장해 드릴 만한 패키지는 다 끝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과금 관련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과금 관련 내용을 쭉 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 이런 상품들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건 바로 적용되고요 받는 거는 여기 유료 상품 보관함을 클릭하시면 이 안에 상품들이 들어옵니다 상품이 어디 들어오는지 몰라서 많이 찾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유료 상품 보관함을 클릭하시면 된다 요거까지 설명드리면서 오늘 과금 관련 내용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녁 6시에 생방이 있습니다 오늘도 생방 스트리밍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